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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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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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종합병원으로서 한 40분 정도 한 자리에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제가 파운드는 아닌데 그 전 설립하신 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목이 있었고 원내 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그걸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2008년부터 한 거는 아마 해외봉사가 2008년부터 했었고 전부터 지역사회봉사를 쭉 해오시다가 저희 목사님께서 지역사회봉사는 다른 단체들도 많고 여기서는 더 할 일이 없으신 것 같아서 처음 이제 가신 게 아마 캄보디아였을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그런 식으로 이제 주로 동남아 쪽 그다음에 최근에는 아프리카에 타고 볼 때 그쪽까지 저희가 직접 나가서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전도사 선생님을 학연을 보내서 그쪽에서 이제 진료소로 설립하시고 저희가 나가서 이제 국회봉사도 하고 가서 이제 재정적인 지원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봉사를 쭉 하고 있고요. 아마도 좀 전통처럼 그게 코로나 전까지는 계속 이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직접 가서 봉사를 하는 거는 좀 코로나 이후로 어려워져서 지금 시골이 있는데요. 아마 전통이 다시 되살아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기부하는 기부 금액은 어디에 사용될지 다 정해져 있는 기부금이라서 연구소에 새로 설립된 연구소에 연구기금으로 아마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현철 교수님이 하시는 연구에 제가 또 각별히 관심이 있는 주제라서 그래서 이번에 기부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기부가 뭐 처음은 아니지만 제가 나서서 하겠다고 해서 한 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돈이 있고 보나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걸 떠나서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나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서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힘든 거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시작하면 그게 한두 번 하다 보면 또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뿌듯함이나 그런 보람이나 그런 것들을 한 번 맛보면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그때까지는 안 보이던 기회가 계속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시작하시는 게 자기의 형편이나 뭐 상황하고 별개로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시작하는 게 주도합니다. 맞 amen preocup 해당 해당 여기 해당 해당 , 해당